동부가 세계지원본부 IOWGCA 모직병력 및 신규 멤버 임명장 전달 동부가 세계지원본부 IOWGCA 모직병력 및 신규 멤버 임명장 및 신분증, 기구 멤버임을 증명하는 패치 전달이 있겠습니다. 김한대 대표님은 신규 멤버 박기현 강재민에 대한 멤버 임명식을 동부가 세계지원본부 해당 본부에서 전달할 신규 멤버 임명장과 신분증, 패치를 이수하여 해당 본부에서 전달하도록 하는 전달식입니다. 또한 금일 전달식에서는 김한대 대표님의 모직 변경권에 대한 임명장 전달식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은 흔정본부 위원장 강금채 대표님께서 동부가 세계지원본부 김한대 대표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김한대, 박계현, 강재민 위사랑은 기후 환경에 관련된 국제법을 포발하고 있는 IOWGC 헌법을 근거로 한 국제 공모 수행 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국제 녹색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여 동부가 세계지원본부 IOWGC의 유지청과 설립위원 집행사회 회의 결과에 따라 동부가 세계지원본부 IOWGC의 멤버 신분을 부여함을 전달하는 전달식입니다. 이어서 김한대 대표님의 모직 변경권에 대한 임명장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두 분은 자리에 알려주십시오. 사진 먼저 찍겠습니다. 두 번째 자리에 알려주십시오. 이어서 김한대 대표님의 교직 변경권에 대한 임명장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김한대 대표님께서는 자리하셔서 회의록에 설명하시겠습니다. 김한대 대표님의 교직 변경권에 대한 임명장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이 임명장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이명장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이명장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대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쓸 수 있도록 선악해 주신 초보장임 박대표님 김한대 대표님께 이명장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そして 67avic 변경권에 대한 임명지 다음은 연 Mayorvel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얼굴 전달식을 드려줄kannt